국내 유일의 과학기술 전문방송 YTN 사이언스가 계곡 8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8년 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삼아 더 쉽고 재미있는 과학 컨텐츠로 시청자들에게 다가선다는 계획입니다.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7년 9월 첫 전파를 송출한 과학기술 전문방송 YTN 사이언스 쉽고 재미있는 과학을 기치로 과학 대중화의 외계를 걸어온지 어느덧 8년이 지났습니다. 생생한 국내의 과학뉴스와 자연과학에서부터 첨단 ICT, 청년 창업까지 다양한 콘텐츠가 어우러지면서 계곡 당시 290만이던 시청가구는 2070만 가구로 늘었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 심입어 8년 연속 공익채널에 선정되는 등 YTN 사이언스는 과학 대중화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국민들께는 어렵게만 느껴지는 과학기술 분야를 YTN 사이언스 덕분에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를 구현한다는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에 맞추어서 많이 그리고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범 8년째를 맞아 YTN 사이언스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미디어 세대를 위한 SNS 전용 콘텐츠를 만들고 이른바 킬러 콘텐츠를 통해 시청자의 눈을 사로잡을 계획입니다. 시청자와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명품 다큐멘터리와 쉽게 풀어선 국내외 과학뉴스 등을 통해 대중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겠습니다. YTN 사이언스는 콘텐츠의 해외 공급 프로젝트인 K-사이언스 사업을 통해 과학활류의 새로운 이정표도 제시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